아, 빨리 와! 아우, 진짜... 왜 이렇게 늦었어? 어? 별로 신경 쓴 것 같지 않은데? 아니, 늦은 건 맞잖아. 야, 나 여기서 20분 기다렸거든? 아니, 집이라도 들어오라 하든가... 아, 죽을래. 가만, 근데 너 오늘 왜 이렇게... 안 이쁘지? 야, 그만 좀 때려. 응? 아니, 그냥 그렇다고, 그냥 안 이쁘다고... 아니, 농담이야. 항상 이뻐, 이뻐. 너무 이뻐. 어휴, 이뻐 죽겠다. 좋아. 자기야, 나 오늘은 어디 가는 거야? 오늘 뭐 맛있는데 가자면. 아니, 네가 맛있는데 먹으러 가자면. 그래서 나 오늘 되게 기대하고 나왔는데. 어? 거기 되게 줄 많이 서잖아. 아, 이 날씨에 가자고? 굳이? 아니, 굳이 거길 가야 되는 거야? 이 날씨에? 자기야, 우리 추워서 죽어. 아니, 지금 봐봐. 입김 나오는 거 안 보여? 알았어, 알았어. 가자, 가자. 가자. 알았어, 가자. 몇 번 타야 되지? 오케이, 오케이. 버스 오면 말해줘. 어우, 졸아. 어? 뭐 하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건데? 평소에 안 이러잖아. 왜 이래? 평소에 무슨 포옹 한 번 안 하면서? 야, 사람들 많아. 뭐 하는 거야? 어? 야, 사람들 본다니까? 추우면 이래도 되는 거야? 아, 맨날 추웠으면 좋겠네. 아, 왜? 와. 근데 그러면 좀 따뜻해? 아니, 난 추운데. 아니야. 왜 이래? 나 원래 추위 안 타는 거 알잖아. 자, 내가 자기의 난로가 되어줄게. 얼른 붙어. 아, 자기야. 참 좋은 거 같아. 우리 맨날 추운 날에만 만날까? 응? 알았어. 안돼. 여름엔 이러지 마. 안돼. 나 여름에 붙어있는 거 싫어해. 겨울에 해, 겨울에 해. 자기야. 저기, 할아버지가 우리 쳐다보는 거 같아. 왼쪽에, 왼쪽에, 왼쪽에. 맞다니까. 아까부터 쳐다보셨어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캥거루야? 캥거루도 아니고 내 옷에 들어가면 어떡해. 아, 나 앞으로 되게 큰 사이즈의 옷만 사야겠다. 우리 자기 넣어다내려면. 아휴. 자기야. 나 엄청 든든하지? 응? 나 완전 든든하지? 네 남친 없으면 죽겠지, 아주? 이제 아주 나 없으면 매년 겨울을 못 보낼 정도로 내가 너무 따뜻하고 듬직하고 멋있고 그렇지 않니? 아냐? 그만해, 놔. 놔, 안 든든직하다며 놔. 나도 우리 자기 너무 이뻐. 자기 근데 그거 알아?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기 냄새 너무 좋아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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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별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냄새가 좋다고. 냄새가. 자기 향수 뿌렸을 거 아니야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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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게 안으면 안 돼. 여기 밖이야. 아휴. 아휴. 하지마. 어어? 아휴. 아휴. 야 하지마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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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넘는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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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밖이야. 아휴. 진짜. 어? 저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휴. 자자자. 줄 서고. 두 명이요. 멋있지? 응? 나 이런 사람이야. 자. 이거 잡아. 자. 나는 이런 거 안 잡아도 돼. 아 당연하지. 내가 누군데? 응? 어휴. 어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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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겠다. 하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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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래서 버스 안 탄다니까. 하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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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하휴. 근데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니야? 하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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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버스. 기둥이 아닌데? 하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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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. 좀만, 좀만, 좀만 떨어져. 하휴. 하휴. 나보는데 뭘 안 봐. 좀만 떨어져. 하휴. 하휴. 언제 내려? 네가 눌러 어휴 누르는 거 애기 같아 자기야 근데 이거 환승 찍어야 돼? 모를 수도 있지 아휴 어디로 가야 돼? 어휴 나 버스 한번 타면은 온몸이 뻐근하다니까 저게 줄이야? 와 진짜 미쳤다 저게 아니 좋다고 내가 너무 가고 싶다고 나 저렇게 핫한데 되게 가고 싶어 가자 응 어 팔짱 말고 아까처럼 캥거루처럼 빨리 이리 들어와 아 행복해 고맙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제이 지금 이 가락국이야 난 이 가락국이 여기 challenge 나이 행복해 시행을 보고 싶어 나이 행복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